네, 안녕하십니까. 인명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개편이 돼가지고 아마 스튜디오의 환경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뀐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개편을 했으니까 종목들도 정말 또 퀄리티 있는 종목들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니까 음, 지정확정 리스크 그런 부분들로 시장이 좀 흔들려주고 있는데 뭐 어쨌든 좀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앞서서 우리 김동원 매니저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한 하루 이틀 정도면은 예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하고 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또 다시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면전까지는 좀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전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 또 이제 같이 참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은 이제 가능성 낮다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스라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거와 비슷한 흐름들으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면전이 가장 오래 가고 또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좀 판단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떠한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시장 대비 좀 강하게 버티는 종목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떨어졌을 때 그동안 시장에 이끌었던 반도체나 이런 어떤 관련된 AI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의 시장이 하락을 해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는 재료만 갖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단기 급등전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한번 해볼게요. 보여주시죠. 자 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전기전선 관련 종목들로 좀 편입을 많이 해놨고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제 수익률을 좀 땡겨 올리는 흐름들이었는데 바이오스마트와 오늘 일단은 비초테크 그 다음에 세명전기 정도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비초테크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편입을 하고 나서 살짝 드라이버 걸렸다가 직전고점에 약간 매물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매물벽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구간대에 매물을 좀 막고 살짝 꼬리를 달았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죽지도 않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무려 3.9% 무려 3.9% 이 라인들을 지금 돌파하면서 매물을 아주 가볍게 소화를 좀 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깨져도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잘 버텨내거나 혹은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향후의 어떤 흐름들이 더욱더 기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초테크 같은 경우는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핵융합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전기전선 관련된 수요 증가와 함께 또 거기서도 수요가 공급이 좀 약간 쇼티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핵융합 쪽으로도의 어떤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비초테크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종목이다.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고 한다면 수렴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방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명 전기 한번 볼게요. 뭐 역시나 마찬가지죠.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직전고점 막고 또 떨어졌는데 보통 이렇게 필회침 양봉이나 은봉이 뜨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를 줄이면서 이자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기 위한 조금 더 에너지를 응축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역시나 세명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선 관련 테마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이 관련주들은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버텨내거나 시장 대비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1,000원 표가 달성됐습니다마는 2,000원 표가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이오 스마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못해내고 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치고 고점까지 해가지고 50% 이상의 수익이 한 이틀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바이오 스마트를 설명드릴 때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로서 다들 알고 계시거나 혹은 스마트카드 쪽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계셨을 텐데 제가 사업본을 열어서 팩트를 확인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 TCT라는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그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점적인 부분들 김용한 매니저가 잘했다고 혼자 스스로 한번 칭찬을 해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제2의 바이오 스마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인데 아직은 사업보고사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부각이 되지 않아서 주가가 아직 못 오른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오늘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나온 이후에 고가 논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음봉이 맞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다시 또 한번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들인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숨겨진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이면서 바이오 스마트하고 좀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나 종속회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와 TCT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종목도 역시나 종속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 모멘텀까지 붙어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편입할게요. 현재가 1,642원이고요. 대창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2800이네요. 012800. 대창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구리 관련 종목인데 차트 보여주시죠. 이고산업이 지금 사실은 가장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이 대창이 단순하게 구리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고 전개 전선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일단 배경부터 제가 스토리를 항상 말씀드리고 스토리를 먼저 말할 때 배경부터 말씀드리죠. AI 열풍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구리 가격에 폭등을 하는데 한 달 새 9%인데 구리 가격에 관련된 차트를 보신다고 한다면 연일 신고가입니다. 오늘 살짝 고점에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 구리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배경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 전선도 마찬가지로 AI 열풍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 AI 관련된 어떠한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대창 관련된 어떠한 구리 가격 관련된 상승도 역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전기 전선도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전기 전선 관련 종목들 포트에 편입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로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편입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리 가격 쪽에 대한 혹은 알루미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주말한 게 뭐냐면 러시아의 알루미늄과 구리를 수익 금지를 하겠다. 미국과 영국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다른 구리 가격이 또 공급이 좀 약해지면서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모멘텀을 받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마 2구 산업이 급등 드라이버가 걸리는 부분들이고요. 그 밑에 따라 있는 대창이 따라가는 어떤 부분들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거는 뭐 어쨌든 관련주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아직 시장에 나온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계속 이 사업부고서를 계속 말씀드릴 때 보여주는 부분들인데요. 이 태우라는 기업을, 종속회사 기업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마트가 TCT라는 기업을 가지고서 전기 전선주로 묶였던 것처럼 이 대창이라는 기업도 태우라는 기업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 전선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우가 전기 전선 쪽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에 아마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이 태우가 보시게 되면 이 전력선이나 통신선,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에 용도로 쓰이는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지금 하나의 어떤 모멘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보시죠. TCR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SCR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리 전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력선, 통신선 관련된 부분들에서 에나멜선까지도 진행하는 부분들이라서 구리 관련 기업이면서 전기 전선 관련 기업인 어떤 그런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벌써 미국의 노화된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상당 부분에 발주들이 들어가서 현대 일렉트랙이라든지 또 효성 종목이라든지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고요. 그 다음 종목은 전선 관련 종목인데 이런 흐름들은 어쨌든 미국에 진짜로 전기 관련한 인프라가 노화된 게 맞고요.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대선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적인 어떤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인프라 향상 계획이 발표될지가 처음에 관심이 아니라 저는 포함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점은 대창의 모멘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어떤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미국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역시나 계속적인 어떤 이런 전기 전선 쪽, 변압기 쪽에 대한 그 모멘텀에서 발생되고 있는 흐름들이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변압기나 전선 기업들의 가장 80%, 90% 정도의 소재가 들어가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대창이나 2구 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모멘텀에 계속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가격 라인 때에서 이제 막 이평선이 확산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2구 산업 같은 이런 종목이 대장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기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또 이제 막 스타트하는 종목이니까요.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25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